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저는 모든 분야에 드로잉 같은 아주 기초적인 기본기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바로 글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글을 잘 쓰면 좋은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은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주관과 의견, 또 가치관이 정립이 되겠죠. 동시에 그런 자기의 확신이 생기다 보니까 누군가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고요. 언제나 내가 어떤 문제를 마주쳤을 때 그냥 고민만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사고력이 어마어마하게 향상되는 아무튼 글을 잘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다면 글을 잘 쓴다는 게 뭘까? 뭐 글을 쓸 수는 있지만 잘 쓴다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잘 쓴 글에 대해서 주관적이긴 하지만 저의 생각을 말을 하자면 저는 우선 이해가 잘 되는 글 그리고 독자를 배려하는 글 그리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대화 내지는 소통이 되는 글 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어떤 척을 하지 않는 글 연기나 꾸며낸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를 그대로 잘 담은 글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필수는 아니지만 문장이나 단어나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모양의 글 저는 그런 글이 잘 쓴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글을 잘 쓰는 방법이 뭐지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 대학교 입시로 논술이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학교에서 미리 준비를 한 거죠. 방과 후 학교였는데 제가 글쓰기에 너무나 큰 흥미가 있었고 재미있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글쓰기를 연습하고 로직을 세우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이연 채널을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을 잘한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데 말을 잘하는 것도 사실은 생각이 정돈되어 있어야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막 내뱉을 수 있지만 막 내뱉지 않는 게 혹여 실수를 할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머릿속에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잡혀있고 정리가 되어 있으면 내가 할 말의 범위 같은 거를 조금 더 남들보다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글을 그렇게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글쓰기 선생님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한 글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테마를 정해서 글을 써보는 연습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제가 글을 써도 사실 그 종류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논설문 이런 거랑 아니면 대학교 때 쓴 레포트 그리고 회사에서 했던 기획안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 대본, 책, 일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정말 여러 가지 형태의 글이 있는데 글쓰기 실력을 제일 빨리 향상시키는 거는 남에게 보여주는 글쓰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기는 좋거든요. 일기는 일단 활자랑 친해지고 내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제가 에세이를 쓰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게 이게 일기랑은 다른 글이잖아요. 왜냐하면 일기는 그냥 저의 기록적인 거고 에세이나 그런 거는 용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용도가 있고 남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글쓰기를 해봐야 또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림으로 치자면 낙서 낙서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저는 일기가 약간 낙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낙서를 많이 해야 그림에 흥미를 붙이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게 그림 실력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미술학원 다니면 1년에 한 번씩 꼭 거리 전시회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거를 왜 했나 싶었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완성시킬 때 들어가는 품도 다르고 마음가짐도 다르고 액자를 해서 내 그림을 보는 거 그리고 거리나 혹은 전시장에서 내 그림을 보는 게 또 되게 많은 공부가 되고 또 도전이 되더라고요. 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보여주는 글쓰기를 하다 보면 되게 많이 향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저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2018년도에 회사를 나오자마자 뭔가 너무 사람이 갑자기 무소속이 되니까 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약간 호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브런치에 지원을 해서 작가가 됐었거든요. 사실 이게 뭐 정식 작가 등단 이런 것도 아니죠. 근데 그 브런치라는 사이트는 좀 특이하게 글을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가 신청을 해야 되고 선정되야만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작가가 되고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 고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혼자 글 쓸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걸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처음에 임하는 마음부터가 달라요. 어떤 글을 썼을 때 사람들이 이 글을 즐겁게 읽을까 그리고 어떤 글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또 이게 남들이 보는 거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데 맞춤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네이버 블로그에도 있고 또 브런치에도 있는 기능인데 거기에 맞춤법 검사기라는 툴이 있거든요. 그거를 누르면 어떤 부분에 띄어쓰기가 틀렸는지 맞춤법이 틀렸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글을 진지하게 쓰기 이전까지는 글을 굉장히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맞춤법을 종종 틀렸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제가 뭐 국립국어원 수준으로 맞추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웬만한 것들은 띄어쓰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이 예민해진 편인데 그것도 맞춤법 검사기로 글을 돌려보고 아 이거는 이런 거구나 하면서 깨달으면서 조금 더 사람이 됐달까 네 그렇게 남들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했을 때 글을 또 다듬잖아요. 그런 글을 쓰는 문장이나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맞춤법이 맞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또 되게 많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글쓰기 학원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입시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필요한데 그냥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한 취미 수준이나 혹은 내 삶에서 글쓰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수준에서는 굳이 클래스까지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저는 잘 쓴 글을 많이 읽어보는 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들 그러면은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책도 좋지만 가볍게는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는 거 그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잘 쓰고 싶다라고 다짐을 한 게 스물다여섯 살쯤이었는데 그때 정말 인스타그램 팔로우 목록에 문인들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이제 취향이 있는데 저는 특히 시인분들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분들의 글을 좀 훔쳐보려고 팔로우를 한 거였어요. 근데 뭐 작가가 됐든 매거진의 에디터가 됐든 또 디에디트 에디터 H님이 됐든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인스타를 팔로우 한 다음에 그런 글을 보면 그것도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아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조금 더 와닿는 글쓰기가 가능하구나. 그래서 저도 이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요즘 더 많이 느끼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어느 정도 이 글의 뼈대를 잡고 제가 글을 쓰고 또 이렇게 사고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글쓰기 능력이 있으면 어떤 거를 하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특히 콘텐츠 제작이나 어떤 사업의 기획이 됐을 때 기본 50점은 먹고 들어간다. 100점 만점에서 반 이상은 먹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글쓰기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사실 제가 그런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책이 나왔을 때 이거 그냥 유튜버가 쓴 책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유튜버가 쓴 책은 맞는데 그냥 출판 시장에서 부족함이 없는 한 명의 작가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글을 열심히 쓰는 연습을 한 덕에 나쁘지 않은 평을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첫째과 두 번째 책 둘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이것은 물론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여튼 글쓰기가 이렇게 삶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언제든 쓸 일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큰 무기가 된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좀 간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진심을 담아서 글을 잘 쓰면 꽤나 삶에서 유용하게 쓰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